소용없는 짓이에요. 그만둬요. 이봐요! 그런다고 밀자는 벽이 뚫릴 것 같아요. 보이지 않는데요? 그럼 뭐가 있긴 있다니까. 그럼 전에 그 가게는 결국 별일을 못하는 거잖아. 비상! 비상! 빨리 저로 따라해요! 바닥바닥 어서요! 계속 그러고 있다가는 인간들한테 건져진다고요! 아저씨, 고등어 빼고는 다 죽었나봐요. 안돼! 난 여기서 나가고 싶어. 서로 뜯어먹기 말고 여기서 나갈 길을 궁리하자. 아파! 눈앞에 바다가 있어. 벽을 부수고 바다로 나가자. 네 말대로 바다로 도망간다고 해도 상황은 여기와 다를 바가 없어.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을 먹는 거야. 우리에게 먹힌 우럭도 저들에게 먹힌 우리도 힘이 없기 때문이야. 우린 그저 주어진 상황에 적응해서 흘러가면 돼! 또 그게 자연의 순리야. 미안하지만 이곳에선 절대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. 절대! 그래도 그저 죽기만 기다리는 것보다 나아. 숨을 들이쉬고 느껴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 누속하게 모든 것을 깨트려봐 우린 이렇게 살아있잖아 자유를 느껴봐 자유를 느껴봐 바나를 느껴봐 이곳에서 모든 안으로 해 자유를 느껴봐 바나를 느껴봐 이곳에서 모든 안으로 해 안 돼